이휴물 발올림 에 잘 잘 맹고 맹고 요! 아니 넌 또 뭐야 가스 없나? 엘리트 가는건 너무 위험한데 엘리트 가는건 위험한데 앞에 엘리트가 있긴 있어 엘리트 엘리트 배로 꼬라치 진짜 나올수있는 최악의 드로였다 추onent 제 복수는 쉬울거같은데 실제로 한 날 요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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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벨벳 또클 요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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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하냐 이렇게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쓰읍 마름스 마름 마름 음... 말... 요소 난상 초커 달상 안좋아하니까 안하지 역시 중과로는 디펙트를 좋아하는게 틀림없어 이러고 진짜 쓰레기네 나 중과로인데 저 말바지 뭐? 중과로면 와서 방송좀 대신해라 자동사냥 검부 나오는거 보소 자동사냥 건부 나오는거 보소 자동사냥 아 저거 깜빡이네 자동사냥 디펙트 너무 좋아 뭐? 아 이거 이거 알지 아 부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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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..부적 999골드 부적 참아? 못참지 부적 영체화 강화할걸 왜 영체화 강화를 안했지 어 제일 좋게 나왔네 생각해보니까 뱀 낭몽이다 영금이다 룸피다 아니 이거 왕관이 더 낫지 않았나? 저 왕관각이었던거 같은데 가야 가야 뭐야 문표가 없네 방금이 마지막이었잖아 999골드 신성 별론데? 방어 영체원은 직접 강화할거고 출근은 시켜놓고 일감은 안주네 이래도 수담 나오는 거죠 사장님? 모찌롱 방어 영체원은? 방어 영체원은? 잘 출구 별로 아닌가 포션 중요한데 소유수 뺐네 무적 득 야 독 하나만 하나만 야 마이브 안바를게 하나만 빈 굿배수 사기인 걸 보니 이거 발란트로 모드인가요? ㄷㄷ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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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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달팽이 들어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총매 강호해야겠다 악몽 강호할까? 총매가 크게 높으면 되는 상황은 아니긴 해 누가 달팽이한테 소금 뿌렸어 나? 나요 아이고 이거 왜 안나오냐 와 마지막에 델쏘에 나오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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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악몽 끝함 악몽 끝함 악몽아 악몽 끝 겟씨킬 켈리 굿 초커 또더야? 고트 초커드뇨 초커드뇨